안녕하십니까 예성테크 입니다. 요번에 제가 드럭 비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몸체는 완성이 됐어요. 요 앞에다가 일단은 펠트를 꼽아야 되는데 펠트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일단은 아세탈로 요 앞에 라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시스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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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났죠 나사가 났는데 끝까지 안났어요 그러면 다이스를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다이스가 보면은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끝머리까지 나사 산이 안나요 그런데 반대쪽은 끝까지 산이 나있어요 한번은 이렇게 놓고 한번은 반대로 놓고 하면 산이 다 나고요 안그러면 여기 언더컷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해져서 지금 여기에 이걸 뽑을 거예요 들어가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제 반대쪽을 가공을 안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알 가공되면 여기 기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